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들어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들어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안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자 오늘 누가 보곤 17장 7절 말씀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읽으셨는데요 오늘 본문도 참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읽으시면서 느끼셨겠지만 본문의 교훈이 뭔지는 저도 알아요 여러분 딱 눈치 채셨겠지만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종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본문이라는 것은 언뜻 보면 금방 압니다 알아요 그래서 아 이게 교훈이구나 우리가 일에 집중하지 않고 자기가 맡은 소임에 집중하지 않고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떤 보상을 받을 건가에만 집중하면 그건 일꾼의 자격이라고 자격을 갖추었다고 말할 수 없다 종은 늘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고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이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 또 특별히 주님의 일을 하겠다는 사람들에 가져야 할 올바른 태도다 자 이것을 교훈하는 본문이 이 본문이구나 하는 것은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압니다 자 교훈이 뭔지는 알겠는데 이번에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서 자 교훈이 뭔지는 알겠는데 꼭 이런 식으로 예수님은 이야기를 하셔야 되나 그 생각은 솔직히 좀 들었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좋을 것 같아 그래야 상처도 안 받고 자꾸 일에 집중하지 않고 내가 어떤 신분에 직분에 집중하지 않고 조금 했다고 자꾸 뭔가를 기대하게 되고 보상을 요구하게 되면 너도 피곤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온당한 일꾼의 자세라고 말할 수가 없어 이렇게 저처럼 좀 신사적으로 충분히 사람들에게 이해가 될 만큼 그렇게 설명을 하면 참 우리도 알아듣기도 쉽고 말하는 것도 부담이 없고 듣는 우리도 괜찮을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 예를 보면 예수님께서 드신 이해가 참 난해하고 어렵다는 생각을 제가 이번에 다시 하게 됐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인권적 차원에서 봤을 때 굉장히 문제가 있는 본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대노동법에도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요즘은 어디 가도 어느 직장에 가도 이런 식의 성경대로 일하는 사람도 없고 그렇게 일을 부려먹는 직장도 없고 이렇게 종들을 부리는 상관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당장 노동법에 걸리게 되는 참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입니다 지금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정말로 황당한 그런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교훈이 뭔지는 알겠는데 꼭 이 교훈을 이런 얘기로 푸셔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한번 보시겠어요? 자, 7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서 자, 밭을 갈고 양을 치는 일은 쉬운 거 아니죠? 종이에서 밭에서 돌아오면 그들어 뭐라고 말해야 옳습니까? 수고했네 이렇게 말해야죠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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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종일 얼마나 고생했니? 이렇게 말해야 노동법에 맞고 현대인들에게 맞는 얘기예요 얼마나 종이 주인을 위해서 수고했습니까? 자기 밭을 간 것도 아니고 주인의 밭을 대신 갈아줍니다 자기 양을 친 것도 아니고 주인의 양을 대신 오늘 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밭에서 돌아왔으면 앉아서 먹어라 너무너무 수고했지 라고 냉장고에서 사이다 한 병 따가지고 갖고 와서 이렇게 대접해 주면 종도 할 맛이 나고 주인이 나를 이렇게 알아주시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어 곧 와 앉아서 먹어라 말할 자가 있느냐? 그렇게 말할 자가 없다 그러면서 도리어 8절에 그들어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하루 종일 일하다가 돌아온 종들에게 고맙다는 말도 안 하고 쉬게 해 주지도 않고 수고했다는 말도 하지 않고 오자마자 빨리 밥상 차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그래서 밥상을 차렸어요 밥상을 차렸으면 그래 수고했어 너도 이제 가서 먹어 라고 말을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그러니까 주인이 음식을 다 먹을 때까지 기다려 이겁니다 기다려 밥상만 차려놓고 가서 먹어라 이게 아니라 내가 다 먹을 때까지 내가 간식까지 후식까지 디저트까지 다 먹을 때까지 너는 옆에서 계속 갖다 날라 그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밥상을 다 치운 다음에 그리고 나서 너는 가서 먹는 거야 더 심한 것은 구절입니다 그렇게 명한대로 다 했는데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고마워 너 하루 종일 반 일하느라 너무 수고했지 와서 또 쉬지도 못하고 내 밥상 차리느라 너무 수고했지 내가 밥 먹는 동안 옆에서 또 퍼 나르느라 너무 수고했지 너무 고마워 라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는 그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런 구절 그리고 나서 더 심한 말은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하다면 주인이 뭐라고 말해줘야 됩니까 참 수고했다 정말 너가 있어서 우리 집이 이렇게 편안하고 너가 나의 종이 되었다는 것이 이렇게 참 고맙구나 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 종에게 이렇게 시키는 겁니다 자 따라해봐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따라해봐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이렇게 일을 실켭 부려먹고 하루 종일 반 일하고 하루 종일 양치고 들어와서 쉬지도 않고 주인 밥상 차려드리고 밥 먹던 원로가 내내 수종 들게 만들고 그러고 나서 한술 떴는데 이리 와봐 그러면서 복창해 따라해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하고 들어가 이 얘기입니다 자 제가 좀 리얼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입니다 정확한 본문의 워딩이 이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이라고 해서 너무 거룩하게만 보는데 사실 이 말씀을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자 교훈이 뭔지는 알겠어요 자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결론의 말씀은 우리가 어떤 봉사를 하더라도 어떤 성김을 하더라도 내가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 저는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런 겸손한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해 그 말씀은 내가 이해를 해요 결론은 이해를 하는데 왜 예수님께서 그 결론을 꼭 이런 식의 과정을 통해서 결론을 맺게 하실까 과연 이 본문이 21세기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같은 현대인들에게 맞는 본문인가 과연 이 본문이 성경에 등장해도 되는 본문인가 요즘 만약에 이렇게 했다면 난리가 날 텐데 왜 성경은 시대도 맞지 않는 이런 구절을 여기다가 적어놓고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가 특별히 이 얘기를 예수님이 직접 하셨는데 과연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직접 해도 되는 건가 이런 의문들이 드는 본문이에요 더 이상한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다른 본문을 제가 한번 봤어요 다른 본문 주인이 종에게 뭔가를 이렇게 일을 시킬 때 다른 데서도 그랬나 하고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다른 데서는 또 그렇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봄 25장에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 남긴 종에게 그 주인이 종에게 와서 해 준 말이 있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내용이기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 새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두 달란트 받은 자도 와서 똑같이 두 달란트를 남겼다고 하니까 주인이 똑같이 칭찬합니다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자 이게 무슨 얘기죠? 종이 잘하면 주인이 마음껏 칭찬하는 얘기도 있다 이것입니다 누가 보면 11장에 이런 아주 막 나가는 주인만 있는 게 아니라 좋은 주인 얘기도 있어요 종들이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면 그 수고하고 애쓴 것에 대하여 응당한 보상을 해주고 잘했다고 칭찬해 주는 본문도 있는데 왜 누가 보면 17장에는 이런 식의 얘기가 등장할까? 하루 종일 반 일하고 하루 종일 양치고 돌아왔는데 이리 와봐 빨리 밥상 차려 밥 먹는 동안 너는 기다려 그리고 나서 나중에 가서 먹어 먹고 놨더니 얼른 와봐 그러면서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복창해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복창해 우리는 하얄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왜 그런 식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오늘 누가 보면 17장에서 하셨을까 여러분 누가 보면 12장에도 한번 보시겠어요? 누가 보면 12장에 보면 여러분 제가 오해를 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제가 이 얘기를 드려드리는데요 누가 보면 12장 35절을 한번 보실까요? 누가 보면 12장 35절 거기도 충성스러운 종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누가 보면 12장 35절 보시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종들에게 주인이 하는 얘기죠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어라 읽습니다 자 그래서 마치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처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 주인을 기다려라 그 뜻입니다 그래서 37절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자 여러분 성경 보고 계십니까? 자 여기 보면 주인이 뭐라고 말했냐면 주인이 올 때까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 알았지? 그리고 만약에 주인이 와서 너희들이 그렇게 잘 깨어있어서 주인을 기다리는 것을 보면 주인이 뭐라고 말해준다 그랬죠? 복이 있으리로다 그러면서 주인이 그 종들이 너무 고마워서 이제는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그리고 주인이 수종을 들어주는 겁니다 나 기다니라 고생했지 잠도 못 자고 그래서 내가 성심당 소보로 사왔어 먹자 우리 먹자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통닭시켰어 우리 같이 먹자 주인이 종을 위해서 오히려 수종 들는 이런 장면이에요 자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고 하느냐 하면 누가공 17장에 나오는 약간 못된 주인 같은 얘기만 성경에 있는 게 아니라 마태봄 25장에 보면 자라의 또다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러면서 종들이 잘했을 때는 반드시 보상을 해주는 그런 주인의 이야기 누가 보면 12장의 내용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인이 올 때까지 잠자지 않고 깨어 기다리는 종들이 있을 때는 주인이 와서 너무 고마워서 복이 있을지로다 그러면서 너희들 나 기다니라 너무 수고했지 이제 너희들 앉아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대접할게 이런 좋은 본문들도 있는데 왜 누가 보검 17장에는 옥의 티처럼 이런 본문이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불편하게 하는가 자 오늘 그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풀어보려고 합니다 평소에 이 본문이 궁금하셨다면 제 얘기가 참 은혜가 될 것이고 그게 뭐 별로 궁금 안 하셨다면 그냥 그런 본문이 될 것 같은데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의 해석의 결정적인 단서는 말입니다 누가 보검 17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누가 보검 17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어떤 문장으로 하셨느냐가 핵심 단어예요 핵심이에요 자 예수님은 이 본문을 세 가지 의문문으로 이 본문을 말씀하셨어요 자 누가 보검 17장 7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들어 곧 와서 앉아서 먹어라 말할 자가 있느냐 이렇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도리어 그들어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두 번째 의문문이고요 세 번째 명안대로 다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게 세 번째 질문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질문에 보면 판정 질문, 설명 질문, 수사 의문, 수사적 질문 이런 게 있어요 의무문에는 세 종류의 의무문이 있는데 판정 의무문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질문에 대하여 yes or no, 예 아니면 아니오라고 답해야 하는 질문을 말해요 오늘 저녁 먹었니? 안 먹었니? 안 먹었는데요? 먹었는데요? 이런 답 이것도 질문이죠 의무문이죠 자 yes or no로 답하는 것을 판정 의무문이라고 그래요 설명 의무문은 뭐예요? 그것은 설명을 요구하는 의무문이에요 오늘 뭐 먹었는데 그러면 오늘 누구랑 뭐를 먹었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질문 형태예요 그런데 수사적 의무문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이게 레토리칼 캐션이라고 해서 굳이 답이 필요 없는 의무문을 말해요 우리가 국어시간에 서리법이라는 것을 배운 적이 있는데 서리법도 비슷한 거예요 예를 든다면 이런 거죠 엄마가 아들냄이 성적표를 받고 너무 성적이 안 좋으니까 야, 이걸 성적표라고 받아왔냐? 이런 질문이에요 이것은 답이 필요 없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가는 말부터가 곱지 않은데 어떻게 오는 말이 곱겠냐? 이런 식의 분명히 의문문이긴 한데 답을 굳이 요구하지 않는 의문문을 수사적 의문문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께서 누가 보면 17장에서 세 번의 질문을 하셨는데요 이 세 번의 질문은 판정 의문문도 아니고 설명 의문문도 아니고 수사적 의문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굳이 답할 필요가 없는 의문문입니다 여기에 누가 보면 11장을 해석하는 키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다시 한번 7절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세요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는데 밭에서 돌아오면 그들어 곧 와 앉아서 먹으라고 말할 자가 있느냐? 이렇게 질문한 것은 그런 사람이 당연히 없지라는 답을 전제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어느 주인이 종이 하루 종일 밭에서 수거하고 애썼다고 해서 와서 당장 식사부터 하라고 하는 주인이 있냐 없냐? 당연히 없지 이 말이에요 두 번째 도리어 그들은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이 말은 당연히 그렇지 이 말입니다 명안대로 하였다고 그 종에게 감사하는 주인이 있느냐 없느냐? 당연히 없지 이 말입니다 세 질문은 모두가 다 당연히 그렇다 당연히 없다 당연히 아니다 이 뜻입니다 이 본문은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이 이야기를 제자들이 듣고 있는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세 가지 질문을 받고서 어떤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그 세 가지 질문에 대하여 다 수긍했다는 뜻입니다 맞아요 예수님 오자마자 종이 반일했다고 해서 양쳤다고 해서 오자마자 밥을 먹는 종은 없지요 예수님 맞아요 예수님 이 뜻이에요 또 주인이 밥을 다 먹기 전까지 수종을 들고 당연히 기다리는 거 그거 맞지요 예수님 그리고 그 일을 했다고 해서 어느 주인이 종에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하는 주인이 있나요 당연히 없지요 예수님 예수님 말씀은 다 맞아요 그 뜻입니다 예수님의 세 이야기를 제자들이 다 이해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키입니다 키예요 예수님의 세 가지 질문에 대하여 어느 누구도 반박하거나 문제를 제기할 제자들이 없었다 자 이 말은 뭐냐 하면 그 당시에 종의 문화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을 그러므로 왜 우리에게는 이것이 걸리느냐 제자들에게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이해가 되는 본문이었는데 맞아 종이 아무리 하루 종일 수고했다고 해서 오자마자 주인 밥도 안 챙겨주고 자기부터 먼저 먹는 종이 어디 있어 맞지 그리고 주인이 식사를 다 하실 때까지는 기다리는 것이 맞지 그리고 그 일을 다 했다고 해서 고맙다는 얘기를 해주는 종이 몇이나 있어 없지 이 이야기를 듣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야기가 엉뚱한 얘기가 아니라 못된 주인 얘기가 아니라 그 당시에 통상적으로 주인들이 다 그렇게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은 이 말씀을 충분히 이해했는데 왜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이상하게 여길까요? 세상에 이룬 주인이 어디 있어? 이건 노동법에 걸리는 거야 현대인들의 감각에 맞지도 않는 소리야 라고 왜 우리는 반론을 할까요? 이게 뭐냐? 시대가 달라졌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시대를 살고 있지 않고 21세기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해를 못해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얘기를 좀 해야겠는데 여러분 제 얘기가 이해가 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말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고등부 임원을 맡았습니다 열심히 고등부 임원을 맡아가지고 학생부를 열심히 했어요 정말 제가 생각해도 죽을 똥을 상했던 고등부를 위해서 봉사했어요 제가 총무였는데 하여간 매일 학교에서 오면 집으로 안 가고 교회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학생부의 부응을 꾀할 것인가를 늘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때 선생님과 전사님들은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다 했던 것 같아요 하여간 주일이면 주일대로 봉사하고 토요일은 토요일대로 봉사하고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학생부 활동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고등부 3학년 선배님들이 어느 날 토요일 학생예배 끝났는데 임원들 니놈들 잠깐 남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남으라고 그러는가 보니까 교회 건물 뒤로 오라는 거예요 뒤로 가는 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뒤로 가라 그러더니 빠따를 치는데요 저희들한테 교복을 입은 고등학교 3학년 선배들이 엎드려 버츠를 시키는 거예요 어디에서? 교회에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지도 못했는데 선배들이 엎드려 하니까 엎드렸어요 그래서 맞았는데 이유는 고등부 임원 활동을 그딴 식으로 할 거야 이것이 이유였어요 우리는 정말 애를 써서 고등부 임원 활동을 하고 있는데 1년 선배인 3학년 선배님으로부터 봤을 때는 우리가 제대로 잘 안 한다고 생각했는가 봐요 그래서 빠따맞은 적이 있어요 교회를 열심히 안 한다고 1년 선배로부터 자 이 얘기가 지금 이해가 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이해 안 되죠? 만약에 이런 일이 21세기 대한민국 땅에서 오산 침묵에서 있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난리 더하기 난리 더하기 난리가 나죠 저 여기 살아있지 못해요 불과 몇십 년 전에 대한민국 어느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건 뭔지 알아요? 그렇게 얻어맞았잖아요 엉덩이를 다 맞고 나서 툴툴 들고 일어나서 저희가 그 선배님께 한 말이 있어요 선배님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어떤 상처도 되지 않았고요 어디 신고할 생각도 안 했고요 풍문행에 일러바치지도 않았고요 담임 목사님께 고자질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의 잣대로 보면 이해가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돼요 근데 그때는 그게 다 이해가 됐어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누가 보면 17장에 나오는 이 종의 이야기 하루 종일 양을 치고 하루 종일 밭을 갈고 열심히 수고하고 왔는데 주인이 고맙다는 얘기 수고했다는 얘기 한마디도 안 해 와서 밥 차리래 밥만 차리고 가서 밥 먹으면 되나 했더니 내가 먹을 때까지 기다리래 그리고 다 치우고 나서 혼자 먹고 났더니 이리 와보래 그리고 고맙다는 얘기 한마디 하지 않고 우리는 무익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하래 왜 이해가 안 될까요? 이 본문이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 시대는 제자들이 그런 말을 할 때 다 이해했어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는지 다 이해했어요 전혀 상체가 되는 말도 아니고 인권을 무시하는 말도 아니었어요 근데 21세기에 여러분의 잣대로 이 본문을 해석하니까 이상한 본문이 된 거예요 2000년 전까지 갈 거 없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랬다니까 시대가 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 성경을 공부할 때 성경을 읽을 때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게 그래서 그래요 제가 만리동 이야기를 좀 했는데 몇 번 제가 부교육자 때 서울에 목동에 교회가 있었고 원래 교회가 만리동에 있었는데 목동으로 이사를 오는 바람에 만리동 식구들이 몇 명 있었어요 서울 서부역 뒤에 거기 그렇게 잘 가난하게 가난하게 사시는 분들이었는데 타임 목사님과 함께 제가 신방을 갔어요 대신방을 갔더니 대문이 없고 그냥 도로에서 바로 딱 들어가면 부엌이에요 그리고 부엌을 통해서 들어가는 방이 방 하나 부엌 하나 딱 그렇게 사시는 분이셨는데 방에 들어가서 딱 앉았더니 도배한 냄새가 나는데 도배한 냄새가 찬송을 부르고 저한테 타임 목사님이 대표 기도를 시키잖아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집사님 도배하셨어요? 냄새가 이상한 냄새가 나요?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웬일로 도배하셨어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 대신방 오는데 어떻게 저희가 그냥 하냐 그래서 도배 장판을 신방 받으려고 새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방 받으려고 도배 장판을 새로 하셨다 여러분 지금의 그 얘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뭘 그런 걸 가지고 뭘 그렇게까지 굳이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게 믿음 좋은 집사님들의 대부분 다 목사님들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목사님이 집에 오는 것을 하나님이 방문한다고 생각하고 다 그렇게 신앙 생활을 했어요 우리 권사님들 고개 끄덕거리는 것을 보니까 다 옛날에 그러셨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굳이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의 믿음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요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데 40일 새벽 기도를 하는데 저희 부목사님들이 이제 부교육자들이 교인들을 시로 날라야 되잖아요 제가 만리동 담당이었습니다 자 목동에서 만리동까지 5시까지 모셔오려면 일찍이 나가야 됩니다 벌써 가는데 2, 30분 오는데 2, 30분이니까 새벽 3시 반에 어쨌든 출발 3시 30분 넘으면 출발을 해야 됩니다 자 모시다가 옵니다 다시 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 끝나면 다시 모시다드리고 다시 옵니다 자 서울 목동에서 만리동까지 하루에 40일 동안 4번을 운전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너무 당연한 거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그렇게 하죠 그랬더니 거기 만리동 집사님 한 분이 제가 좀 피곤해 보이니까 이렇게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 4번을 아침마다 왔다 갔다 40일 동안 하신다는 거 이게 보통이 저희 때문에 그러면서 무슨 제안을 하시느냐 하면 제가 다음 주부터는요 자기가 퇴근을 아예 교회로 하겠대요 교회로 와서 목사님 허락하시면 본고 차를 아예 퇴근할 때 가지고 가서 가지고 가서 올 때 만리동 식구들을 싣고 오겠대요 그러면 왔다 갔다 두 번 안 하고 한 번만 하면 되잖아요 목사님 그리고 목사님도 좀 쉬고 다른 예배 준비도 많은데 우리가 그거 대신 할게요 그래서 너무 고마운 거예요 저한테는 너무 고맙죠 기름도 아끼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할 걸 한 번 두 번만 하도록 그분이 교회로 아예 퇴근을 하시겠대 그래서 갔다가 갔다 놓고 자기는 차 가지고 출근하면 되니까 그때는 그런 것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믿음 좋으신 분은 다 그냥 그렇게 어떻게든지 숨기려고 애쓰시고 지금 누가 그렇게 누가 그렇게 이 얘기는 우리 전사님들한테 하면은 별로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시대가 달라졌으니까 제가 금천중앙교회 전도사를 처음 시작했을 때 7만원 사례비 교회에서 주셨는데요 대전에서 파주까지 매주 다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7만원 사례비 받아가지고 기차비 그래서 편도가 5천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왕복이 5천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네 번 왔다 갔다 하니까 2만원 날아가죠 2만원 그리고 서울역에서 서부역에서 타가지고 파주까지 또 경의선 철도를 타고 가고 나올 때는 158-2번 버스 타고 서울역까지 와야 되고 그래서 그 기차값이 포합할 때 대충 한 한 달에 한 사비만 3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3만원 정도 대충 3만원 그 다음에 헌금 자 11조 7천원 헌금해야 되고 그리고 제가 그냥 무조건 감상금은 매주에 5천원씩 했어요 그 당시 그럼 2만원 대충하면 그것도 한 3만원 벌써 교통비 헌금이 6만원 나가요 자 만원 남았죠? 만원 남았죠? 금촌역에 내리면 애들이 매주 금촌역에서 기다려요 전사님 쫄면 사주세요 전사님 라면 사주세요 그러면 전사들은 언제나 있는 척해야 돼요 그래 가자 꼭 한 놈만 나오면 괜찮은데 두세 놈 끌고 나와요 그러면 그거 매주 쫄면 사줘야 돼요 그러면 7만원 사례비보다 훨씬 더 들어가요 그거 가지고 내가 밥을 한 톨 사 먹을 수 있나 채강군을 사 볼 수 있나 꿈도 못 꿔요 근데 그때가 가장 행복했어요 목사님께 사례비 더 올려달라는 얘기를 한 번도 해본 적도 그런 생각도 안 했어요 지금은 이 얘기를 지금 전사님께 못해요 못해요 제가 지금 안 하고 있잖아 지금 못해요 왜냐하면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때는 그게 너무 당연했지만 지금은 당연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려서 그런 것을 요구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시대가 달라졌어요 시대가 그래서 누가 보곤 17장은 그때는 그게 다 이해가 되는 본문이었는데 지금은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가 된 이유는 그래서 그렇다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근데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부터 하는 얘기입니다 과연 시대만 달라졌을까? 과연 시대만 달라졌을까? 솔직한 말로 우리들의 믿음도 달라졌어요 믿음이 많이 달라졌어요 너무나 믿음이 많이 달라졌어요 믿음이 많이 약해졌어요 약해졌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재미있는 본문이 하나 나오는 누가 보곤 17장 5절 말씀입니다 사도디 죽게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는 말이 나와요 자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무엇을 요구했느냐 하면 믿음을 더하소서 자 공을 예수님에게 넘기는 겁니다 예수님 저희들에게 믿음이 좀 더 강해지도록 훈련시켜주세요 더 강한 믿음이 필요해요 예수님께 제자훈련 프로그램을 좀 더 강하게 하시키든지 아니면 저희들에게 훈련을 더 시키시든지 이렇게 하셔서 예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좀 더해주세요 믿음을 더하소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신지 알아요? 6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할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요구합니다 믿음을 더해주세요 저희가 믿음이 너무 작으니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신경 좀 써주세요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은 정작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에게 겨자씨의 한할만한 믿음만이라도 있었더라면 지금 너희들에게 더 믿음이 더해질 필요가 있는 게 아니고 너희에게 있는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그 믿음을 제대로 작동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아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신의 믿음을 작동시킬 생각을 하지 않고 더 좋은 목사님의 말씀 더 좋은 목사님의 말씀 더 훌륭한 더 능력있는 목사님의 목표 더 좋은 교회 프로그램 더 탁월한 성경 공부 더 교회의 어떤 기가 막힌 사역 그런 것들로 말하면 내 믿음이 성장한다고 생각하고 내 믿음이 채워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을 더하소서 예수님 믿음을 더하소서 더하소서 저에게 믿음을 좀 한번 더 줘보세요 더 줘보세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이라도 있다면 믿음을 더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너희에게는 작은 믿음을 올바르게 작동시키는 것이 진짜 더 중요해요 여러분 저는 라합을 생각하면 참 기가 막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라합은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기생이었다고 여러분 알고 계십니다 그 라합은 하나님을 한 번도 만난 적도 없어요 예배를 드린 적도 없어요 믿는 사람들과 교제해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라합의 기생집에 여리고성에 두 명의 정탄분이 찾아오게 됩니다 두 명의 정탄분 요소아가 파송한 여리고에 숨어 들어온 정탄분이에요 쉽게 말하면 간첩이 온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경찰에 신고해서 그 사람을 잡아가도록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라합이 어떻게 하죠? 그 두 정탄분을 다락방에 숨겨줍니다 자 그러면서 그 두 다락방에 숨어 들어온 그 정탄분과 나눈 대화가 너무 기가 막혀요 너무 기가 막혀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어쩌면 라합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을까 목숨을 걸고 자기 나라 경찰들에게 찾아온 정탄분을 신고하지 않고 그 두 정탄분을 자기 집에 숨겨주면서 그 숨겨준 이유를 이렇게 밝힙니다 요소아 2장에 이렇게 말해요 요하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요하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무리 사람의 두왕 시온과 옥에서 행한 일과 그리고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정신이 일어나니 너희의 하나님 요하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이 라합의 고백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라합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도 아니고 직업도 기생인데다가 사는 것도 여리고인데다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과 단 한 번도 교제해 본 적이 없고 유일한 끈이라면 하나님에 대하여 소문 하나를 듣게 됩니다 여우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출발하여 이 가난까지 왔는데 그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일들을 들어보니 홍해를 마르게 하시고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물도 나게 하시고 저 요단 동편에 있는 여러 적들을 물리치게 하셨다더라 하셨다더라 그 얘기를 듣고 그 안에 믿음이 생겼어요 내가 적진에 살고 있지만 나는 그 여우와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섬기고 싶어 그런데 마침 두 정탐꾼이 자기 집에 숨어 들어왔을 때 그 작은 믿음 한 번도 예배당 가본 적도 없고 한 번도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본 적도 없지만 소문을 통하여 들었던 그 작은 믿음 하나가 그 안에 생김으로 말미암아 두 정탐꾼이 집에 차다로 들어왔을 때 자기 나라의 경찰들에게 신고하지 않고 그 정탐꾼을 숨겨준 행동 그 숨겨준 행동 여러분 이것이 라합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쳐들어왔을 때 그 라합과 그 집안이 구원받게 된 놀라운 비결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이 진짜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그 믿음을 작은 믿음이라도 내가 실제로 믿고 그것을 내 행동에 옮겨 작동시켜 보려는 노력 실천, 의지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더 필요하면 필요하지 설교를 얼마나 더 많이 들어야 됩니까? 기도를 여러분이 얼마나 더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무슨 직분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을 담보하거나 보증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작은 믿음이라도 그 믿음이 작동되도록 만들 때 그 믿음에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혈루증 12년간 알았던 그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누가 보고 오장을 통해서 보시면 알겠지만 예수님께서 자기 마을로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의 뒤로 가서 그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내가 나을 줄로 생각하미로라 이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작동시켜보기 위하여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들끓고 있는데 회당장 집에 지금 예수님께서 바쁘게 가는 걸음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있는 작은 믿음을 한 번 작동시켜보려고 용기를 내요 이미 사회적 출교를 당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요 그 무리를 뚫고 와서 예수님의 뒤에 들어가 그 옷에 손을 대었어요 교자시만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에게 믿음이 지금 더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교자시만한 믿음이 있다면 그 교자시만한 믿음을 작동시킬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정말 신묘 막착한 은혜와 기적들을 여러분과 저에게 허락해 줄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믿으시면 동의하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 누가 보고 모장해서 밤이 맞도록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었지만 예수님께 배를 내요 드리고 그 배에서 전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그 작은 믿음을 작동시켜 보고자 하는 그 의지가 결국에 밤이 새도록 어느 바다 어느 곳에 그물을 던져도 한 마리 잡았지 못했던 그가 기적을 경험하는 이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시대만 달라졌을까? 노하검 17장을 오늘 보면서 과연 시대만 달라져서 이 본문이 이상하게 여겨지는 걸까? 노! 우리의 믿음도 달라졌어요 우리의 믿음이 너무 약해졌어요 계속 믿음을 더할 생각만 하지 있는 믿음을 작동시켜 보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역사가 없어요 더 훌륭한 목사님 더 신령한 목사님 더 은혜로운 교회를 찾아다닐 생각만 하지 내게 있는 작은 믿음을 작동시켜 보려고 하잖아요 라합은 교회 한 번도 안 나가고 목사님 한 번도 안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들어본 적도 없지만 소문을 통하여 들었던 큰 메시지가 자기에게 겨자시만한 믿음이 되어 정탐군이 찾아왔을 때 과연 이 믿음이 그러한지 안 그러한지를 작동시켜 보았을 때 여리고가 망하는 순간에도 그 라합의 집은 구원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작은 믿음이라도 작동시키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면 필요하지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이해하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시대만 달라졌다? 너 믿음도 달라졌다 이 달라진 믿음을 우리가 회복해야 합니다 또 하나 믿음을 더하소서 믿음을 더하소서라는 이 말에는 이런 어패도 있어요 그거 뭐냐면 여전히 더 받을 것이 있다고만 생각하는 것이에요 이 믿음도 달라졌어요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계속 더 받을 것이 있다고만 생각하고 살아요 그래서 믿음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제가 신학생 때 가장 히트를 쳤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후안 까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에요 저 아르헨티나에서 목회하시는 그 목사님의 저서 몇 개가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대전에 있는 대흥 침례교회에 직접 오셔가지고 강의할 때 정말 열일을 제쳐놓고 가서 그 세미나를 제가 다 들었거든요 그때 썼던 기록했던 노트도 제가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분이 썼던 많은 책들 가운데 가장 강경 깊게 읽었던 책이 뭐냐 더 받을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제가 그 책을 읽는데 골로세서 1장에 있는 말씀이 새롭게 다가왔어요 골로세서 1장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 책을 읽다 보면 골로세서 1장 이야기가 나와요 골로세서 1장 본문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오늘 이 얘기를 읽고 결론을 내겠습니다 골로세서 1장 더 받을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것에 보면 골로세서 1장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오늘 다시 한번 쭉 읽어봤어요 골로세서 1장 24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괴로움을 기뻐한다는 말 대단한 믿음이죠 어떻게 괴로움을 기뻐할 수 있을까 그 다음 시작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께서 남겨두신 고난은 이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자 여기에 위하여가 두 번 나와요 너희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를 위하여 뭔가를 해보겠다는 건 없어요 다 너희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괴로움을 기뻐하고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25절 시작 내가 교회에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자 여기 보면 내게 주신 직분이 너희를 위하여 주신 직분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봉사하라고 하나님이 내게 직분을 주셨다 이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자 그러면서 26절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서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크리스토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크리스토니 그 비밀이 얼마나 이방인 가운데 풍성한지 모른다 근데 그 비밀이 뭐냐면 너희가 알다시피 너희 안에 계신 크리스토가 비밀이다 그 비밀이 너희 가운데 알려져서 얼마나 너와 나를 풍성하게 하는지 모른다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고 이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어떤 괴로움이 오더라도 나는 내 육체에 채울 것이며 그 괴로움을 나는 기뻐할 것이다 왜? 너나 나나 나는 이미 크리스토 한 분을 내가 구주와 주님으로 내 인생에 받아들였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이제 어떤 고난과 어떤 서러움과 어떤 억울함을 당해도 충분히 내게 지금 너무나 가득한 이 크리스토의 풍성함으로 이겨낼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진짜 믿음이 아닐까 이미 크리스토를 받았는데 이미 예수 그리스를 내 삶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특권을 받았는데 무엇을 더 받겠다고 무엇을 더 받겠다고 여전히 여전히 여러분은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여전히 살아있는 한 우리는 절대로 누가 보면 17장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어요 왜? 주인이 잘못한 거니까 주인이 어떻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 안 하고 어떻게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안 하고 어떻게 자기 밥 먹을 때까지 나를 옆에서 세워놓고 어떻게 나보고 계속해서 무익한 종이라고 말하게 하느냐 어떻게 내가 해야 할 일을 했다고 말하게 하느냐 여러분 누가 보면 17장을 백날 읽어도 이해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사도바울처럼 이 비밀이 이방인 가운데 알려져서 정말로 이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를 얼마나 풍성하게 하는 것인지 이 비밀이 곧 크리스토신데 내가 그 크리스토 한 분만으로도 충분히 우리는 더 받을 것이 없을 만큼 충분히 받았는데 내가 무엇을 더 요구할 것이 있고 바랄 것이 있는가 우리가 이 마음을 갖지 않으면 어떤 일꾼도 어떤 사역자도 어떤 종도 시험에 반드시 들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왜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늘 내가 요구하는 만큼 채워지지 않으니까요 그건 여러분이 사역해 보셔서 알아요 사례비를 기백만 원을 줘도 여러분을 매일매일 박수 주고 칭찬해 줘도 칭찬에는 언제나 칼증이 있기 마련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마음 속에 그리스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더 받을 것이 없습니다 한 목사님의 책 제목이지만 이건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그 책에 이런 얘기도 나와요 아르헨테나의 얻은 아줌마 얘기인데 얻은 아주머니가 아주 단란한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어요 잘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옆집에 TV 안테나가 지붕 위에 세워지는 모습을 본 거예요 옛날에는 테레비를 사면 안테나를 바깥에 걸었거든요 TV 안테나가 세워지는 걸 보고 이 아주머니가 저게 뭔지 궁금해서 이웃집 아줌마에게 물었어요 저게 뭐냐 저 나무 같은 게 뭐냐 그랬더니 우리 집에 테레비를 들여놓기 때문에 안테나를 설치한 거라고 말해줬어요 그때부터 이 아주머니의 마음 속에는 너무 그게 부럽고 왜 우리 집에는 테레비가 없는지에 대한 열등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좋았어요 우리도 테레비 사자 저 옆집도 안테나 세우는 나 너무 부럽다 우리도 테레비 사서 안테나 꽂고 싶다 했어요 남편이 그동안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테레비 살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거절을 했어요 그래서 상심해서 있는데 옆에 있는 다른 집이 또 안테나를 설치하고 또 다른 집도 안테나를 설치하고 그러면서 점점 더 그 마을에 안테나를 설치한 집이 많아지면서 이제는 안테나 없는 집이 자기 집밖에 없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자존심도 상하고 열등감 컴플렉스에 사로잡혀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한 줄 알아요? 남편은 테레비 사달라고 내가 사다주지도 않지 그렇다고 내가 이 다른 집은 다 안테나를 거는데 우리 집만 안테나가 없다는 것이 너무 자존심 상하니까 결국은 대리점에 가서 안테나만 사왔대 안테나만 그래서 세운 거예요 테레비 살 돈은 못되고 못되니까 안테나만 걸어놓은 거예요 왜? 왜 그렇게 했을까요? 사람들은 우리 집에도 이렇게 하면 테레비가 있다는 것을 여겨줄 테니까 분명히 가족의 단란함 텔레비전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가족의 단란함이 있는 집안이었는데 어느 순간 다른 집과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이 행복은 행복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테레비가 있어야만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결국은 안테나만 해도 걸으려고 했던 그 아주머니의 이야기가 여러분 이게 꼭 우리의 얘기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더 중요한 행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이미 돈으로 살 수 없는 귀한 행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안테나를 다른 사람들과 함께 걸려고 하다 보니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다 보니 진짜 행복을 놓쳐버리는 자꾸 우리가 다른 것을 구하려고 하다 보니 정말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스도와 충분한 교제를 나누고 있고 그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나를 언제나 위로해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만족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건만 그것의 가치라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다른 안테나를 계속 걸려고 하는 이것이 오늘 누가 보면 17장 본문을 이해할 수 없게 만드는 또 하나의 이유가 될 수도 있겠다 설교 끝났습니다 누가 보면 17장의 본문 종이 하루 종일 반일하고 양을 지고 돌아왔는데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없이 밥 차려 밥을 차려줬으면 이제 먹게 해야 되는데 기다려 다 먹고 나서 이제 종이 가서 먹었더니 고맙다는 말 한마디 아니하고 다 먹었어? 그럼 이리 와봐 그리고 복창해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는 말을 들어야 그 종을 잠재우는 이 못된 주인 이야기가 왜 오늘 우리에게 이해가 안 되느냐 그 당시에는 그것이 이해가 됐는데 오늘 우리에게는 왜 이해가 안 되느냐 시대가 달라졌다 시대가 달라져서 그래요 하지만 여러분 과연 시대만 달라졌을까 여러분의 믿음은 달라지지 않았나 달라졌어요 달라졌어요 우리에게는 더 큰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있는 작은 믿음이라도 작동시켜 보는 믿음이 필요하다 동의하시면 아멘 우리에게는 뭔가 아직도 더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를 받은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우리에게 이 마음이 있어야 누가 보곤 17장 말씀을 읽어도 시대가 달라져도 이 말씀이 나에게 아멘이 됩니다 아멘이 됩니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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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지 금양노 기도에 오셨으니까 드릴만 하니까 이 얘기를 여러분이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새신자라면 제가 이런 설교 안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들을만한 귀가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도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더 받을 것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자세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에 잘 새겨서 정말 우리가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작은 믿음이라도 작동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주인공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